아 스님 너무 누우신다 가 잡았다 아이고 힘들다 자신감 충만 드라나 몸빵 데미지 안 까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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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! 가사미 오픈! 가사미 어, 여기 무기 상자가 있네? 아, 나 이거 먹었구나. 여기서 아론 퀴즈가 나오자. 실제로 디비전 세상에서는 우리가 1차 요원이죠. 어, 또 안 보인다. 어이구? 알면서 죽었어. 이놈 시키! 으아! 아, 11레벨. 업. 11계단이나 올랐어. 아, 스님 너무 잘 나오시는데? 아, 애들이 안 보여. 어머나! 애들 보여요? 나 안 보이는데? 보인다. 아, 일어났어요. 여기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. 주의 offering 으아! 오아! 오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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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이러지마 형 형 형 형이야 형이라고 나한테 이러지마세요 왜 이러세요 와따 또 죽음? 모넨 안녕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터렛 아 쟤 절로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야 야 터렛 너 좀 아프다 쟤 어디가 쟤 어디가 끝 ese.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30일 찍어야 뭔가 좀 새로운걸 할텐데 난나님 또 신혼 한 번 가셔야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시게요 어 지금 아 3시 반이구나 네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이거 그냥으로 깨도 경험치 주나 보통으로 깨봐야지 이거 그냥 로딩거리는 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바이퍼 1, 다운로드! 다운로드! 스티치기 위치에 있는 공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바이퍼 2가 안 대응하지 않습니다. 바이퍼 1, 다운로드! 축하가 공짜죠 그쵸? 이번에 1주년 기념해가지고 무료로 푼 모션이죠 음? 팔로워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아토 최씨 파시바 총알 봐라? 전설의 공포 으헤헤헤 우와 샷건 보통도 무서워 한 명 한 명 뒤 뒤 뒤 뒤 스파이크님 전설 안 해봤어요? 전설에서 샷건이 얼마나 무서운데 스파이크가 없어서 달려! 달립시다! 흠흠흠흠흠 어 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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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문화정료 두 분을 아예 너릭을 치는데 애들이? 쟤 어디가? 마지막에 멀지 않았어요 조관님 얼른 퇴근하세요 즐거운 퇴근과 함께 집에서 바이유 호오올레이 허그만 걸리지마라 호오올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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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 뭐야 이거 뭐지? 어쩐니 소리가 안 들이더라 뭐 잘못 눌러 웹 앵글에선 누를리가 없는데 아스님 또 누웠어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엄마가 발 불장난하지 말랬지 키놈 아스님 키놈 이놈 이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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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님 아스님 와우!